안녕하세요. 쥬라기파크 게임기획서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초안부터 테스트 분석 완료까지 총 7가지 버전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로는 게임 개요, 스케치 요약, 게임 UI에 대한 부분, 별점까지 구성되어 있구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개요 첫 번째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쥬라기파크 공룡시대에 쥬라기를 배경하고 있구요. 판타지 3D물이고 러닝게임, 디펜스, 근데 UI는 RPG가 들어가 있구요. FPS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르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힘든 체험형 단순한 개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이구요. 기존 테스트 기기가 갤럭시 S4, G Pro이기 때문에 키킷 이상 4.4 이상으로 했구요. 램은 2기가 이상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쥬라기, 러닝, 디펜스, 3D, 판타지, 추가적인 부분도 있고, 주인공이 목적지가 달리는 러닝 게임인데, 공룡과 동물들도 같이 달리는 형태입니다. 배경과 이질감이 없게 실사, 주요 컨셉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어떤 판타지 개념으로 해서 푸른 계열로 많이 넣었구요. 사운드까지 타격감 많이 넣었습니다. 스케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쥬라기, 공룡, 동물, 이동 하면서 타워 디펜스 형태로 해서 주인공이 공격받고 달린다. 이런 컨셉을 잡았는데, 요약을 해보면, 주인공이 쥬라기 살던 시대에 공중다리, 공중계단에서 러닝, 디펜스, FPS 조합 방식에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게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은 메뉴, 옵션, 크레딧, 게임 종료에서 4가지 부분을 나누고 있구요. 플레이는 상단, 메인, 하단에서 3가지 부분을 나눠져 있습니다. 게임 UI 최고 단계는 보신 바와 같이 조이스틱이 있고 총알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가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기본적인 레벨과 각 스코어, 시간, 시정지 부분으로 되어 있구요. 중간은 게임, 플레이 영역입니다. 5단계, 중급은 공격, 2, 3, 그리고 폭격, 1, 2, 3, 그리고 폭격, 1, 2가 추가가 돼서 중급 단계구요. 거기에 폭격, 3이 들어가면 상급, 1, 2, 3에 들어가서 12단계까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게임 구성 메인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 UI입니다. 그래서 메뉴, 옵션, 그레이드, 게임 종료가 있습니다. 가로 보기 1280x720으로 되어 있고 가로 고정형으로 자동 회전이 안 됩니다. 스테이지 화면 UI입니다. 그래서 탭 방식이 스크롤 위아래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모바일이기 때문에 터치하시는 영역을 크게 크게 잡아줬습니다. 옵션인데요. 옵션 음악 넣고 크레딧 카피라이터 메인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놨구요. 그리고 게임오버 승리 게임할 때 아웃때 화면과 승리했을 때 화면입니다. 레벨별 기능인데요. 레벨별 기능에 각각의 이렇게 좀 더 공통적인 부분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맵에 대한 구성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각 레벨에 따른 콘텐츠들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초단위로 해서 해놨구요. 맵도 이렇게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현재는 2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 기능 별첨으로 따로 말씀드릴건데요. 상단바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메인에 또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하단북 생명력 깊다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넣었구요.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 구현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넣었습니다. 컨텐츠로는 이렇게 지도부터 각각의 공중계단 일본부터 26까지 있는데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구요. 이렇게 이런 컨텐츠들이 있구나 다양한 컨텐츠들로 게임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은 계획부터 문서 발표까지 27일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인데 3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잡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정관리는 이렇게 구글 캘린더와 트레일러로 해서 주별로 일자별로 나눠가지고 디테일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구요. PC와 모바일 연동되게끔 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개발 툴로 개발 툴로는 유니티 5.5 5.0 F3 그리고 GitHub 그리고 Visual Studio 2015 디자인 쪽은 포토샵 일정관리 있는 트레일러 구글 영상 밴믹스 와 오토캠 오캠 문서는 오피스 폰트 이렇게 했구요. 1. 게임 UX 그다음에 게임 화면 정의서, 개발 이슈, 영상, APK 파일인데요. 상용화 게임이 아니라 개인용 게임을 만든거고 테스트용으로 한겁니다.